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쫄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각오를 덜 하지도 마시고 그냥 너무 나 자신을 유난을 부려서 나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생활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부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젖어들게 스며들게 그래서 내 일부가 되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막 가고 생활 계획을 동그라미에 막 하고 4시간 자고 막 여기서부터 공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있는 곳은 저기 오다 보면 강사실 있어요. 거기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노크만 해줘요. 널브러져 있으니까 신발도 벗어놓고 막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담이야. 설마. 어쨌든 노크만 하고 들어오셔서 마음껏 질문하셔도 돼요. 진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강사를 좀 이용해 먹어라. 어떤 사람은 수업을 하면 맨날 질문을 해.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설명 한 번을 더 듣고 들어도 그 질문 하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다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두 번 듣는 거야. 한 번 듣는다고 되겠어요. 안 듣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나 여기 너무 뻔뻔하지. 나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졸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잔소리는 하겠죠. 이쁜 잔소리지. 얼마나 예뻐.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 졸았다고 설명 딱 얘기하면서.